지금 되게 쉽게 진짜 쉽게 끊겨요. 제가 이거를 작년에 샀어요. 210도 이렇게 절대값으로 생각하고 필라멘트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에드비져 있어. 이렇게. 이거 얼마였냐고요? 이거 저 5천 원 줬는데? 지금 1차적으로 3D 프린터로 뽑아서 타일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보면은 색깔이 굉장히 알록달록 할 겁니다. 일단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라멘트는 국내 업체는 이제 3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구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 업체 3개가 있어요. 지금 총 6군데의 필라멘트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필라멘트는 어떤 회사께 제일 좋아요 라기보다는 제가 써본 것 중에서 어떤 회사에 무슨 컬러가 좋아요? 아마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6개 회사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소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기 거를 써야 합니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구매하고 결정하시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 업체에서는 지금 이제 손돌이 손돌이 거 하고 그다음에 덕유항공 거 그다음에 큐비콘 거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주력으로 많이 사용하는 필라멘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회사에서는 여기 썬놀이라고 하는 회사 거 이 회사 거랑 그다음에 크리에이트봇이라고 하는 회사 거 이 회사 거랑 그다음에 요즘에는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노웰 하는 회사 이렇게 세 회사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직구로 잘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필라멘트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필라멘트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딱 쓰는 색깔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필라멘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색상을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다가 남는 경우가 진짜 많이 남아요. 이걸 한 번에 뜯어서 다 쓸 수는 없거든요. 지금 딱 보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거예요. 자 이제 개별 지퍼백 비닐에 지금 실리카겔이라고 하죠. 방습제죠. 하나씩 들어간 상태로 다 개별로 지금 지퍼백으로 돼 있습니다. 이 두 회사 제품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새 거거든요. 지퍼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지퍼백을 또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이선 제품은 제가 요즘에는 잘 안 써요. 이선 제품 지금 요즘에 보면 필라멘트의 품질은 거의 비슷해진 거 같아요. 품질 자체는 거의 비슷해졌고 일단은 사용자가 사용할 때 사용하는 온도 세팅이 좀 더 중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칼라의 발현이 오히려 저는 제가 원하는 모양을 뽑을 때마다 원하는 색상이 있다 보니까 그 칼라 쪽으로도 이제 광이나 칼라도 좀 많이 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손돌이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음 이거 뭐야 큐비콘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지퍼백이에요. 지퍼백. 이거 자체 포장된 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지퍼백의 형식으로 안에 필라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품질도 잘 나오니까 쓰겠죠. 당연히 못 나오면 안 쓰죠. 품질은 비슷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다들. 보면 이렇게 지퍼백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편해서 사용 잘 하고 있고요. 필라멘트가 사용하고 남았을 때 다시 지퍼백에다가 집으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환경 문제 얘기 많이 나오죠. 이 보빈이 플라스틱이잖아요. 지금 얘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랩이나 그 은박지 그러니까 휴지 심이죠 지심이죠 지심. 그런 식으로 보빈 자체도 종이로 유럽에서는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우리나라에도 좀 보빈 같은 거 이제는 종이로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져가서 재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다시 모으는 게 더 그게 큰 일이죠. 사실 새 거이면 그냥 하루 이틀은 그래도 밖에 내보내도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진짜 여름에 비 많이 올 때는 얘가 정말 뚝뚝 끊기거든요. 가장 오래된 애. 아직 그래도 생명력은 살아 있어서 쓰고는 있는데 이거 2018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생산연도 보니까. 근데 진짜 얘는 정말 잘 이제는 뭐랄까 맛이 가가지고 지금 되게 쉽게 진짜 쉽게 끊겨요. 얘는 진짜 하다가도 몇 번 끊어 먹어가지고 이제는 작은 거 출력할 때만 쓰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멘트를 관리를 잘못하시면 진짜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출력하다가 끊기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출력하다 끊기면 마음도 아프고 시간도 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할 때 이제 비닐에 해서 제습을 이제 특히 이제 저는 PLA만 쓰니까 PLA는 습도에 약하죠. 그래서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건조기죠 건조기 제가 이거를 작년에 샀어요. 작년에 필라멘트 건조기를 작년에 사서 했는데 사실 저는 뭔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품질이 좋아지는 거를 못 느꼈습니다. 그 이제 습기를 많이 먹은 필라멘트 같은 경우 또는 사실 습기보다는 생각보다 온도를 너무 높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왜 노즐 앞에 이렇게 가열하고 나면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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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이제 막 필라멘트가 팍팍팍 터지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필라멘트 안에 있는 수분이 가열되면서 팡팡팡팡 터지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물론 필라멘트가 오래 돼서 습기를 먹은 걸 수도 있지만 필라멘트를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히 그렇게 생기거든요. 손돌이 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낮은 온도에 대해서도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저는 190도 정도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덕유 거 같은 경우에는 200도에서 210도 얘는 좀 온도가 올라가 있는 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을 하다 보면 그 10도 차이가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진짜 품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이기를 사놓고서도 테스트를 하니까 생각보다 일부러 오래된 필라멘트랑 테스트를 해보니까 드라이 전후가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정말 내가 이거를 사서 써야겠다 정도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차이는 있지만 이것까지 사서 쓰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습기 먹은 필라멘트는 버리고 새 걸 사는 게 나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면 습기 먹은 필라멘트는 버리고 새 걸 사는 게 맞는 거죠. 얘를 사서 얘를 건조기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저도 사실 얘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만약에 품질이 안 나온다 싶으면 물론 필라멘트가 오래된 거일 수도 있지만 온도를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온도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온도가 아무리 제조사가 같더라도 제조사가 같더라도 색깔이 다르면 온도 차이가 달라져야 잘 나오는 경우 아주 잘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두운 계열들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특히 검정색들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온도가 좀 더 높아야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같은 하나의 절대값이라고 그냥 PLA는 210도 이렇게 절대값으로 생각하고 필라멘트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고 컬러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혹시 너무 이제 표면이 거칠게 나온다 또는 그 노즐에서 진짜 팍팍팍팍 소리가 난다 싶으면 온도를 좀 한번 줄여서 뽑는 거를 테스트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출시키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롯데가 나오지만 우리 동네에서 파는 거는 이게 제일 큰 지퍼팩입니다. 네 30cm, 35cm입니다. 30cm, 35cm의 이 지퍼팩이고요. 롯데 우리 동네에서 이거 팔아서 이거 써요 저는 얘가 딱 필라멘트가 딱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필라멘트를 저는 항상 뜯고 쓰고 나면 바로 프린터에 걸어놓지 않고 바로 넣습니다. 바로 그래야 얘 자체를 오래 써요. 제가 이제 노란색을 언제 또 쓰고 싶을지 모르니까 짱 어 이거요? 진공팩이요? 이거 얼마였냐고요? 이거 저 5,000원 줬는데 이게 25개 들었으니까 이거 하나에 200원 꼴이네요. 그래서 이제 진공팩까지 써야 되는 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진공팩까지는 이렇게 진공팩까지 이렇게 이렇게 공기 쪽쪽쪽 해서 하는 것까지 써야 될까 싶기는 해요. 저는 일단은 계속 이렇게 지퍼팩에 넣어서 쭉 사용을 해왔고 지금도 이제 보면은 제 작업 공간에 보면 이렇게 생긴 필라멘트가 거의 이제 색깔별로 쭈루루루루루루루 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개봉돼서 쓴 필라멘트들이 뭐 20개 30개는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처음 사용하시는 사용자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진짜 어 물론 이제 요즘은 필라멘트가 다 가지런히 예쁘게 감겨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요. 개인이 필라멘트를 잘못 써서 꼬이는 거거든요. 필라멘트 공장 영상 보시면 그냥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윙윙윙윙 감아요. 이거를 꼬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사용을 하시다가 사용을 하시다가 이게 특히나 필라멘트가 많을 때 새 거일 때 주로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뜯어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필라멘트가 꼬여 있다. 불량이다. 라는 컴플레인을 몇 번을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필라멘트 그 사이트에 가서 리뷰 보면 별점 테러 해놓고 필라멘트 꼬여 있어요. 이런 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게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필라멘트가 그냥 진짜 여러 개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살짝 위아래가 바뀌어요. 위아래가 살짝만 바뀌어도 얘가 매듭이 져서 묶여 버리거든요. 처음에는 풀리는 거 같다가 어느 순간 얘가 매듭이 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출력하다가 출력률이 제대로 안 나와 있죠. 필라멘트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필라멘트를 뽑았을 때는 항상 가지런히 해서 그냥 이 상태로 두지 말고 보통은 이렇게 옆에 다 필라멘트를 낄 수 있는 구멍들이 있죠. 그래서 이 구멍에 껴놔야 하고요. 항상 껴놔야 하고요. 또는 그 필라멘트 끝부분에다가 연결해서 쓴 거거든요. 지금 이 안에는 그냥 스펀지 있어요. 그래서 필라멘트 먼지 닦으면서 들어가라고 쓴 건데 정말 얘는 진짜 오래 쓴 거는 정말 더러워요. 그 필라멘트가 별거 아닐 거 같은데 생각보다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필라멘트를 꼬임을 방지할 겸 방지할 겸 필라멘트를 닦을 겸 그러면 이것도 이제 출력물이에요. 출력물 뽑아서 만든 다음에 이 안에다가 스펀지 잘라서 꼬겨서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두고 쓰는 거죠. 실제로 이거 이렇게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야 프린터 있으신 분은 이거야 금방 만드니까 이거 띵기버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관리를 잘 하시면 필라멘트가 묶여서 고생을 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관리를 잘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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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